어느새 생활관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복도 한편에는 오늘 전입한 신병들의 사진이 걸려있는데요. 그 중 유독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 조동혁 이병 사랑하게 쉬어라. 감사합니다. 너 저거. 저거 밀스미스 안 있으니까. 언제 촬영할 수 있을까? 저 지금 2층. 잘 알았습니다. 2층에서 깜덕이 어렵습니다. 하니탑 너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선임이야. 예. 조동혁 이병 빼고는 둘은 동기고 서로 반말해야 되는 사이야. 예 알겠습니다. 제가 보여줄게. 개훈아. 개훈아. 왜?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. 머리야.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꼭 흑인으로 태어납니다. 왜? 진심으로. 아니 웬일에 힙합은 있다. 진짜. 그리고 너무 멋있고 여자들이 진짜 좋아합니다. 도와주시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저 패치라고 하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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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철조망. 승리팀. 승리팀. 승림대야. 철조망 설치훈련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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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팀은. 우리 지사장으로 이동해서 승리포상라면을. 승리포상라면을. 승리포상라면을.